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 재정 전문가 박용찬입니다. 시장이 참 오르락내리락하죠? 오늘은 소와 곰이라는 제목으로 투자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동영상 실력이 좀 떨어집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와 곰은 투자의 세계에서는 각각 강세장과 약세장을 상징합니다. 즉 증시의 상승이 지속되면 소장세, 증시의 하락이 지속되면 곰장세라고 부르죠. 당연히 우리는 소장세가 계속되기를 바라지만 세상은 그리 단순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곰장세를 경험하면 투자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곰장세는 필자를 포함하여 개미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관여할 수 없는 정치, 경제, 통상, 국제관계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로 약이 되기 때문에 무력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이런 두려움과 무력감은 제로금리 시대에도 보유자금을 정기예금이나 GIS에 넣어둔 채 투자의 세계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럼 과거에 어떤 일들이 구실이 돼서 우리가 지금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국식한 사건들을 보면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 1982년 40년만의 최악의 불황 1987년 사상 최대의 증시 하락 블랙먼데이죠 1990년 이라크 에쿠에이트 침공 1994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이자율 6회 연속 인상 1999년 Y2K 공포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그리스의 재정위기 2015년 유가 대폭락 2016년 미국 대선과 영국의 EU 탈퇴 2017년 나프타 무역협상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투자의 세계는 마치 곰장세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현실은 이런 상황과는 정반대입니다. 즉 소장세가 곰장세를 압도하며 투자의 세계를 리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대재앙을 겪으면서 모든 것이 멈춰 서 있는 것 같지만 증시는 역대 최고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것을 증명하며 1950년대부터의 증시 동향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가시화하면 이 사실은 더욱 확실하게 보입니다. 아래 차트는 1950년부터 2020년까지 캐나다 증시에 총 9번의 소장세와 총 9번의 곰장세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장세가 곰장세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소장세의 평균 지속기간은 72개월이며 그 기간 동안 수익은 평균 176% 증가한 반면 곰장세의 평균 지속기간은 12개월이며 그 기간 동안 수익은 평균 30%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장세가 곰장세를 압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투자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타임입니다. 즉, 시간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소가 곰 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원하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투자의 세계에 참여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나의 계획과 목적에 맞는 정상적인 투자 상품으로 적절한 포폴리오를 구성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관리를 한다면 비록 소와 곰이 엎치락뒤치락은 하겠지만 앞의 차트 데이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